태국의 한 동물원이 최근에 한 신비한 스타를 맞이했습니다. 손가락으로 턱과 볼을 만지면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. 이 귀여운 동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바로 하마입니다. 지난 7월, 태국의 카우키여우 동물원에서 태어난 하마, 그 이름은 무댕입니다. 무댕은 단순히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. 그 이름의 뜻은 완자 요리와 통통 튀는 돼지인데요.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투표로 이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.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. 이 귀여운 하마는 이제 막 두 달이 되었고, 태국의 국민 귀염둥이로 불리고 있습니다. 사육사와 함께 장난치는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무댕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. 이 덕분에 동물원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, 전 세계적으로 팬아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태국의 무댕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푸바오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. 동물원에는 무댕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, 그 인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무댕의 인기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. 그 독특한 매력과 사랑스러운 행동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. 이렇듯, 태국의 카오키여우 동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하마, 무댕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무댕의 귀여운 모습과 장난스러운 행동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작은 하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. 그 비밀은 무댕의 매력적인 모습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. 손가락으로 턱과 볼을 만지면,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동물은 거대하지 않고 작고 귀여운 하마입니다. 똘망똘망한 눈과 통통한 몸을 가진 이 하마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. 현재 태국에서는 국민 귀염둥이로 불리는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은 태국 카오키여우 동물원에서 태어난 하마. 이름은 무댕입니다. 무댕은 이제 막 두 달이 되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하마의 이름 무댕은 완자요리와 통통 튀는 돼지라는 뜻입니다. 이 이름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. 무댕은 단순히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유머와 친근함을 갖춘 상징적인 동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사육사와 함께 장난치는 무댕의 영상 덕분에 이 하마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. 우리나라의 푸바오와 비교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무댕은 매일 동물원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과 세계 각국의 팬아트로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태국 카우키어오 동물원은 무댕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무댕의 인기는 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팬아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 장면은 무댕이 가진 매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. 태국의 카우키어오 동물원에서 태어난 하마, 무댕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 하마의 귀여운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. 손가락으로 턱과 볼을 살짝 만지면 무댕의 입은 동그랗게 벌어지며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누구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. 무댕은 단순히 큰 동물이 아닌 그 작고 통통한 몸매와 똘망똘망한 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하마입니다. 무댕이 태어난 지 이제 막 두 달이 되었습니다. 무댕이라는 이름은 완자 요리와 통통 튀는 돼지를 뜻하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투표로 정해졌습니다. 이 이름처럼 무댕은 그 자체로도 귀엽지만 SNS에서 사육사와 함께 장난치는 모습이 빠르게 퍼지면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. 무댕의 인기 상승은 그 귀여운 모습과 사랑스러운 행동 덕분입니다. 지금 태국에서는 국민 귀염둥이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푸바오와 비견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. 매일 카오키여우 동물원에는 무댕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 이 작은 하마를 보려는 열기 때문에 동물원은 항상 북적거리고 있습니다. 또한 전 세계에서 무댕을 모티브로 한 팬아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무댕의 존재는 단순한 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. 이 하마의 매력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해줍니다. 무댕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동물원 방문객들은 무댕의 귀여운 행동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동물원을 찾고 있으며 무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. 태국의 카우키여우 동물원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 귀염둥이가 있습니다. 손으로 무댕의 턱과 볼을 살짝 만지면 그 입이 동그랗게 벌어지며 귀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작은 하마는 태국에서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무댕은 지난해 7월에 태어나 이제 막 두 달이 된 아기 하마입니다. 동물원에서는 무댕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그 매력적인 모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고 있습니다. 무댕의 이름은 완자 요리와 통통 튀는 돼지를 뜻하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 이름은 무댕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무댕의 인기 상승은 단순히 귀여운 외모 때문만이 아닙니다. SNS에서는 무댕이 사육사와 함께 장난치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이로 인해 무댕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. 이러한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무댕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. 그의 인기는 우리나라의 푸바오의 비견들만큼 대단하며 전 세계에서 팬아트와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동물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댕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한 열정은 동물원을 북적이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. 무댕의 귀여운 행동과 특유의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이 작은 하마의 존재는 단순히 동물원의 인기 동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무댕의 매력적인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입니다. 그의 귀여운 행동과 밝은 표정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무댕은 동물원의 특별한 스타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